수고! 내가 강호할 것 같았어? 아 내 팀 이거 반락팔아버리고 지금 선수 다시 영입해야되는데 아 도대체 누굴 데리고 올지 감이 안잡히네 아 이 자리에 누구 영입하지? 아 고민되네 이 LH 굴리트가 ZD가 잘 안들어가 그래서 그냥 MC 굴리트로 바꾸고 여기에 캐디라로 바꿀지 자 지금 1안 2안 3안 이렇게 있는데 뭐가 제일 베스트인지 보자고 자 일단 첫번째 굴리트 맥구를 다시 데리고 온다 그리고 여기에 사미 캐디라로 마무리 이게 첫번째 두번째 수비형 미드필드에 그냥 굴리트를 씁니다 LH로 그 다음에 여기에 카카 이게 두번째 카카 혹은 아자르 이게 어떻게 515같애 계속 혹은 토니크로스 왜냐면 양발이니까 양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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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토니크로스 좋던데 ZD에 잘 들어가고 너무 둔하고 느리다고 아이씨 많이 느리네 많이 느리긴 하다 덕배도 그렇게 빠른편이 아닌데 덕배보다 70일 느리면은 경운긴데? 걸러 그러면은 스피드 겸비에다가 패스도 되고 카카 슛 리얼 사람이 아니라고? 좋을텐데 아닌가? 슛 속도가 느리다고? 카카 드리블이 너무 길어? 아 약간 뻥스텃이 있다 어렵네 솔직히 그냥 이게 제일 베스트인건 맞는데 여기에 캐디를 얻는게 제일 베스트거든? 근데 이건 뭔가 좀 식상해 고민되네 그냥 빅토모지스를 살까? 모지스 심지어 첼시캠 해봤잖아 근데 이거 지금 6카도 없고 7카도 없고 금카도 없어 매물이 솔직히 빅토모지스만한거 없는데 마르셀로가 좀 약간 느낌 비슷하려나? 어 이게 확실히 좀 베스트인거 같기도 하고 이걸로 갈까? 마르셀로 스피드가 좋아가지구 중원을 휘저는 미친게 가능할듯 빅토모지스 느낌 MC마르셀로 써보자 이거 6카가 뭐 5카 써다 강화하지 뭐 아 몰라 질러 아 몰라 질러 일단 스피드가 거의 빅토모지스다 슈팅도 빅토모지스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벨도 빅토모지스고 태클도 빅토모지스고 거의 뭐 레알마드리드계의 빅토모지스지 않을까 바로 공식경기 음 페리 생제네 맹 마르셀로 와 와 와 와 오? 빅토모지스? 사이드 덕배가능? 아씨 나 원래 빅토모지스 좋아했어 옛날부터 우워오오오오오오!!! 나 원래 빅터모지스 좋아했어 옛날부터 우워오오오!!!! 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와아 나 진짜 찐으로 소리 질러버렸네 박정우 모수르 패스? 3 3 3 뭐하냐 마르셀로 왔어 오늘은 너가 주인공 빅터모지스라면 여기서 넣었거든 너라면 어떨까 보고싶다 빅터모지스 마르셀로 한번 갑시다 마르셀로 어? 개좋은데? 이이야아아아아아 박정모가 잘한걸까? 마르셀로가 잘한걸까? 둘다 잘한걸로 바로 까비 아니 솔직히 내 상대가 좀 티어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이었던 것 같아 아니 근데 미넨 애들은 스탯이 왜 이렇게 좋아? 왔다 아! 아! 아어 제 س 중원이 진짜 오오오오오오오 방금쯤 빅터모지스 같았다 야 뭔데 얘 이렇게 빠르죠? 오오오오 o 와 이거 예상도 못했다 저런거 보면 미넨가 하고싶기도하고 마르셀로우 오 패스 잘한다 어디가니 아 어디가니 침착하게 마무리 오 뭐야 아 이거 님들 내가 잘못 눌렀어 마르셀로 잘못이 아니야 그를 질책하지마 내가 실수로 LB눌러서 Q눌러서 Q 아 이거 왜이렇게 분결이 안되냐 오 잘한다 마르셀로도 괜찮네 아니 반락은 변호 안해주더니 왜 마르셀로 변호하냐 이러는데 아니 방금은 진짜 내가 잘못 눌렀다니까 어 내가 Q를 눌렀다니까 실수로 반락 안좋다고 한적 없습니다 나한테 안맞았다고 했지 왔다 마르 아까 넣었어야 됐는데 실수로 Q눌러가지고 C 에라 모르겠다 답답하면 역시 중거리 이건 솔직히 때렸어야 됐다 아 마르셀로 잘하는데 됐다 벗배 꺾고 안올려 하아 와아 씨 올릴걸 이만 하아 오빠야 언제 여기 봐있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아아ע conv 이야하핳go 하하하하 착하시다 상대분이 착하시다 상대분이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